가수 송가인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7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제가 다녔던 진도지산중학교, 진도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앨범과 자서전, 손소독제를 학생들에게 어깨인 팬카페와 함께 기부하고 왔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는 송가인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 기부활동을 하며 학교 후배들과 즐거운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송가인은 제 노래를 듣고 제 책을 읽고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다녀왔는데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앞으로 좋은 일은 많이많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 속 송가인은 행복이라는 글과 함께 기부물품 옆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으며 아름다운 미모는 물론 따뜻한 마음까지 완벽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한편 송가인은 현재 kbs etv 트롯 매직 유랑단에 출연 중입니다.